네, 선택구멍 기아 돌아갑니다. 많이 좋았을 수 있는데, 정말 결과도 그랬으면 좋은데, 근데 겉모습에 또 주눅들며, 기아는 확실히 여기저기 있을 법한 문제에서 나왔다. 어디에서 다 한 번쯤은 다 봤던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공부한 만큼, 이제는 점수가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겁먹지 말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도 되겠다. 거기서 이제 뭔가 남들이 잘 못할 것 같은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순수하게 그냥 보면 된다. 가볼게요. 네, 앞부분이 뭐 후루룩 후루룩. 네, 뭐 그렇지 않았다면 또 반성해 줘야겠죠. 28번 들어가 봅니다. 네, 좌표 공간에 중심이 001이고, 반진의 미리가 4인 9가 있대요. 9S가 XY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을 실화하고요. 뭐 그러니까 당이 9화. XY평면 안 나와서 당이 원 생기겠지. 근데 대놓고 또 색깔까지 칠해졌네. 입체감 있게. 착해. 이럴 때 점에 의해서 두 점, 3분 PQ까지. 오, 공간에서 점과 직선과의 거리인 거야. 공간에서의 점과 직선과의 거리? 뭐야? 3수선의 정리겠지. 3수선의 정리겠지. 고민도 하지마. 야, 그래 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또 공식으로 외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뭐 훌륭한 사람인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야, 그래. 얘기했잖아. 뭔 왜 줘?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다 곤란해진 거야, 그런 것도. 야, 그럴 때 원시의 두 점 PQ를 잡고 9S가 선분 PQ를 지르면 하는 9T와 만나서 생기는 원이의 점에서 전비가 또 움직여. 아, 그럼 뭘 또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할까. 그치? 그러니까 9와 9가 만나면 당연히 뭐야? 교선이 생겨. 그 교선도 결국 뭐야? 평면이 있는 원이일 거야. 그 원의를 누가 전비가 움직인대. 그럴 때 삼각형 BPQ의 XY 평면 1호의 정사형의 넓이의 최대값. 최대값이야. 아, 그러니까 뭔가 있다니까. 그래도 코드가 있다니까. 그냥 마냥 그런 건 아니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아유, 그러니까 나만 떨리네. 여러분들은 문제의 그림이 있고 나는 칠판의 그림이 없으니까 나만 떨리는 거 아니야. 그래, 선생님 뭐 할 거야? 다 쳐낼 거야. 뼈대만 그릴 거야. 아마 A야? 아는 거지. A야? 그래, 너 0,0,1이지. 그치? 그치? 거기에 XY 평면이 있다며. 그치? XY 평면에다 너 뭐 할 거야? 너 그래. 수선의 발을 내려라. 내려라. 내려. 근데 뭐야? 얘 주어진 거잖아. 왜? 001이야. XY 평면에 당연히 거리는 1이겠지. 이 수선의 발을 1이야. 1이야. 1이라는 얘기야. 아, 그러네. 그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XY 평면에 뭐가 있어? 선분 PQ가 있다며. 그치? 나 PQ가 여기 있다. 그치? PQ가 여기 있어. 이런 거지. 응. 그래, 나 점 P고. 나 점 Q야. 그치? 그럼 당연히 점과 선분과의 점과 직선과의 거리잖아. 고민 안 하지. 이게 현이니까. 그치? 당연히 연달아서 수선의 발을 내리겠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럼 당연히 너하고 너를 이으면 너도 수직이야. 삼선의 정리. 근데 그때 주어졌어. 뭐야? 나는 거리가 2여. 그죠? 그 거리가 이래. 뭐야? 아, 너 2대 1대 루트 3이야? 어. 너 특수각이네? 어. 너 30도구나? 네. 그치? 네. 이거야, 지금. 그게 너무 뻔하게 보였다.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내가 궁금하잖아. 응. 왜냐면 당연히 얘가 원의 현이니까. 그치? 현이니까 중심에서 내린 수선의 발은 당연히 중점이. 그걸 M이라 불러볼게. 중점일 거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점비는 뭐야? 바로 너를 뭐로 하는. 다시 너를 지름을 하는. 얘를 지름을 하는 원의의 점비가 놓인다니까. 그러니까 반지름 구해야지. 얘 반지름 어떻게 구할 거야? 구구단을 왜 자리. 그치? 왜? 아니 너 1인데 A하고 Q를 이어봐. 너 9의 반지름이야. 그치? 9의 반지름이잖아. 너 9의 점이고 9의 중심이야. 10이니까. 너 4고해. 너는 수선의 발은이라며. 그치? 당연히 얘랑도 수직이야. 얘랑도 수직이야. 그치? 그래서 4, 4, 16에서 1, 1은 1을 빼니까 너 루트 15구나. 어. 내가 루트 15야. 그래? 근데 난 직각삼각형인데. 근데 난 직각삼각형인데 15에서 3을 빼니 루트 10이니 어. 2루트 3이니 어. 네가 2루트 3이구나. 어. 나 반지름이 2루트 3이 원의의 전비가 놓여. 이런 얘기야. 아 그래. 그래. 그래서 전비로 하면 되나 치고. 원의로 핑그르르 움직이는 거야. 그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삼각형 PQ, APQ가. 그치? 어. 삼각형 BPQ. BPQ. 그치? BPQ. 어딘가 B가. 그치? 어딘가 B가. 그 원의를 핑그르르 움직일 거야. 근데 걔를 이 XI병면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정상을 시켜. 그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이잖아. 넓이가 언제 최대값이 있어. 아니 얘를 지름을 했어요. 가장 멀리 간 거 높이가. 얘가 이미. 아니 정상형 된 도형이 이미 PQ를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이야. 어.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PQ로부터 뭐야. 거리가 가장 멀리 갈 때. 그 멀리 갈 때 모르겠어. 당연히. 당연히 모르겠어. 가장 높을 때. 이 길이가. 당연히 딱 반띵 했을 때. 누가 봐도 그게 보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는. 얘를 내가. 얘를 뭐 O라고 불러볼까? 그러니까 AMO라는 면으로. 구를 잘라봐.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그 연장선상에 뭐가 나와. B에서 내린 수단의 발이 딱 놓일 거라니까. 정상이잖아. 당연히 얘랑 얘랑 평행할 거고. 그치? 어. 그쵸. 근데 이 B는 너를 M을 중심으로 하는 원위의 점이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궁금해. 이 높이가 궁금한 거야. 이 수단의 발을 내린 높이가. 가장 뭐야. 멀리 갈 때니까. 그게 가장 높을 때 거잖아. 그치? 어. 그럴 테니까. 그치? 그래서 고민도 하지 마. 왜? 니가 보인다니. 이거 하나야. 딱 이거 하나. 어. 너 누군데? 1루투삼. 나 반지름 1루투삼이었잖아. 그치? 그치? 정확하지. 그치? 야. 고개의 포인트구나. 음. 그래서 이제 궁금해. 끼인각이 궁금해. 이 끼인각이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밑변의 길이는 4루투삼이니까. 어차피 나누기 하니까. 2루투삼에다가 높이 곱한 게. 그 높이 중에 최대인 거 고르면 된다는 얘기야. 음. 어. 그게 누구겠냐고. 그게 누구겠어. 보인다니까. 그치? 보인. 아니. B도 9위의 점이고. A는 9위. 나 4야. 어디서 많이 보던 수치가 보이네. 특수각이 보이면 이용하는 거야. 더욱 오라고. 그치? 아니. 아니. 너 2대 4대 1루투삼이. 어디서 많이 보여? 어? 1대 2대 루투삼이. 어. 뭐야. 나 직각이야. 나 직각이야. 이런 얘기야. 대박. 그치? 그래. 그래서 그냥 너무 이뻐. 너 뭐야. 나 90도. 나 60. 특수각이야. 너 2루투삼 코사인. 너 루투삼이야. 어. 그래서 너하고 너를 곱했어. 그게 6이야. 그게 뭐야. 최대값이야. 맞아. 맞아. 그치? 어. 그 얘기야. 그치? 그래서 딱 그 반팅한 그걸 기점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좌우가 대칭인데 B가 이제 좌우 대칭으로 갈 때마다 이 높이는 작아지겠지. 작아지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가볍게 해본 거야. 가볍게. 이게 옛날 같았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설계를 해가지고 막 그럴 텐데 이제는 그러기 싫어. 그러기 싫어. 이제는 그냥 그래. 네가 판단 하나만 하면 답이 바로 그냥 호흡이 그냥 거기서 끝. 어? 용기를 내. 용기를 내자. 오케이. 그렇게 완료 짓습니다. 용기를 내자.